어머니! 아이고, 어서와라!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도 앉으세요. 아니에요, 드세요. 너도 앉아. 손님 왔는데 나가니? 어때, 음식이 입에 맞아? 짜지 않니? 아니에요, 맛있어요. 언니, 맛있어요. 어떻게 지내? 요즘 방학에서 한가하지? 네,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학기 준비하려고요. 아이고, 그래. 그럼 우리 라운딩 또 하자. 그때처럼 우리 현준이랑 이렇게 넷이 서. 줘야 끼워주시면 감사하죠. 괜찮죠? 아이고, 그럼 괜찮지. 아, 매워. 어머, 매워? 아이고, 예. 물 좀 가줄 거야, 빨리. 아, 물? 그래, 조금 참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멘. 나야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 당신 원하는대로 해줄게 당신네 식구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혼 해준다고